잉여맨 노블록스 여기가 바로 오징어 게임 바로 그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구만 아무한테도 말을 걸어서 물어봐야겠어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말이야 저기 저기요 제가 여기 처음 참가해서 그런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녀석 처음 온 녀석이냐? 여기는 오징어 게임 너 혹시 빛이 있나? 아 맞아요 여기 오면 빛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죠 집에 아픈 어머니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이쪽에 끌려왔죠 사연이 정말 딱하구만 제가 또 집에 아픈 어머니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아내와 그리고 아픈 할머니 그리고 아픈 옆집 아주머니 그리고 아픈 옆집 강아지 뽀삐 그리고 우리 집에 숨어 사는 아픈 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고 살고 있다구요 자네는 정말 침이 많구만 아하하하 그래서 꼭 돈을 가지고 우리 나쁜 사람들이 돌봐줘야 돼요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었을 때야 죽었을 때 상금이 는다 그런 말인가? 맞아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총 상금 456억 원 뭐요? 당신도 죽어야 1억이 느는 거네요? 그것도 그렇지 아하하하 혹시 당신은 여기 왜 왔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음 나는 별거 아니야 나도 돈의 빚 때문에 들어왔는데 하하하 사실 난 머리카락이 점점 흩날리고 있어 하하하 그니까 한마디로 탈모? 그래 난 이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 하하 그렇게 난 연구를 끝낸 뒤 알 수 있었어 빠지는 건 내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도 빠지고 있었다는 거 그치 탈모면 머리 심으려면 한 천만 원 정도 들지 내가 알아 겪고 봤구만 나도 나도 탈모거든 어쨌든 게임 1분 뒤에 시작하는 거 같아요 아저씨 근데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은 댕댕이 음 그렇군 어이구 댕댕씨 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한 명씩 1억이니까 대충 한 50명 정도 돼 보이는데 사람이 어디 보인다는 거지? 난 돈 밖에 안 보이는데 말이야 하하하하 사람이 돈으로 밖에 안 보이다니 흐흐흐흐흐흐흐흐 잔인한 사람이구만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았어 떼돈을 벌겠어 빛에 시달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모였구만 절대 지을 수 없지 어? 이게 뭐하는 게임이지? 자 일단 옆으로 오게 어디 여기군 이게 뭔 게임이죠? 자네도 어릴적에 많이 해봤을걸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이거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해준다고요? 돈도 주고? 과연 재미있을까? 엄청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자신있지 이거 되게 재밌겠다 가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뭐야 이건 우리가 어릴적에 하던 놀이가 아니야 이거 걸리면 총 맞고 죽는거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자네 거기서 한발자국만 움직여보겠나? 운이 좋으면 안죽을수도있지 싫어하지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워우! 지금 움직이면 저 술래 녀석도 못 볼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꼬마 인형이 우리를 쏘고 있는거구나 우아악! 하하하하 아이고 돈이 될 사람들이 많네 그러게 말이야 많아 많아 근데 우리가 돈이 되지 않았나? 하하하하 가자고 고치 피었습니다 오케이 3화 4화 5화 6화 5화 7화 8화 8화 7화 8화 8화 7화 돈이 쓱쓱 들어왔는구만 좋아 좋아 와아 이대로 고림만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다 우리꺼야 손 막히는 거 욕심부릴 뻔했다 1분 3 추다 봤다 자네 꽤 잘 버티는구만 이제 슬슬 갈 때가 되었을지도 저 꼬린 지점에서 죽었다니 너무 불쌍한 친구구만 좀 빨라진 거 같기도 1분 남았어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들어갈 수 있나?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잠깐만 잠시만 한 번에 들어갔 한 번에 들어갔 자네는 내 지갑에 들어가겠구만 자네는 내 지갑에 들어가겠어 그런 세월 언제 올 것인가 오오오오오오옿 자네 판락일세 어디 들어보려고 날 뚫고 지나가라 오오오오옷 아잠깐잠깐 살았다 자 잠깐만잠깐 내 지갑에 들어왔구만 1억 1억씩 갇혀버렸네 1억 벌기 쉽다 이번에도 다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있다고 하더군 그것도 하러 가지 짜네 다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돈 벌러 가야지 오징어 게임 하하하 어 뭐야 어 이번에 오징어 게임은 앞에 인형이 좀 더 소름 끼칠지도 어 그래도 아까는 3분인데 이번에는 5분이나 주는구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소리가 안 들리고 일단 상대방에 밀 수 있어 으아아아아아 오호호 오 이건 진짜 리얼하구만 우리 무궁화꽃이 있음 일을 안했는데? 이건 소리도 안 하고 오 오 상대방이 밀면 또 죽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하하하 상대가 밀어도 죽습니다 오 방금 밀려 죽었는데 으아아아 또 와 언제 돌지 몰라 이번엔 와 이게 4분이나 주는 이유가 있네 다시 티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 안 움직였네 나 너무 무서워 야 이거는 뭐 알려주지도 않아 심정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 야 고객님 내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 앞사람을 밀어 자 내 앞에 사람이 있지? 살짝 밀어 밀어? 안 밀리네 밀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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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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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자네 그렇게 해서 언제 가겠나 돌면 바로 뛰는다 돌면 바로 뛰는다 와 이건 안 날려 주니까 더 어렵다 언제 돌지 모르니까 자 날 믿고 지금 살짝살짝 와 살짝살짝 움직이면 안 걸려 아 걸려 와 움직일 뻔했다 와 진짜 어렵네 댕댕이 안에 살아있나? 댕댕이 살아있네 여기 창가자 목록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죽었죠? 바로 리더룩이 어딨어 바로 죽었죠?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가야겠어 초반엔 이 게임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을 하겠어 누군데 그녀가 누군데? 그쵸 그녀가 누구야 담미온가?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요르르인가? 으악 자네 이 게임이 끝나면 뭘 하고 싶은가 너랑 사귀겠어 어? 꼭 살아나가야겠구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네 바로 뛰어야겠다 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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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댕댕이랑 사귀는 건 불가능해졌구만 자네와... 사귀를 나와 으악 우어아으으으으으 이게 뭐야 내 목까지 사라져 어? 저 사람 춤추는데 왜 안쓰러져 뭐야 애교라서 봐주는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아 저 사람 박수치는데 왜 안 쓰러져 하하하하 장난없다 아직 시간은 많아 천천히 아 아직 많아 시간은 아직 많아 우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다 다 아 죽을 뻔했어 이거 소름 돋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야 이제 끝이야 달리면 될까 달리면 될 것 같은데 가능 가능 불가능 아 아 아니 마지막에서 아 아 갈 수 있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오징어 게임 요즘 진짜 넷플릭스에서 핫한 오징어 게임 플레이해봤는데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뉸 물론 꾸 오픈 m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